풀럭 이거 이 테두리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명칭이 있나요? 저스트 테두리 아니 미쳤나봐 다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신 인베스티게이터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추리 게임입니다 어떤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범인을 추론하는 게임이래요 지금 스팀에서 데모 버전으로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결과까지는 못 갈텐데 한번 맛보기로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정발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트루크라임 장르의 팬들을 위한 연역 추리 게임입니다 재현된 범죄 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범죄 뒤에 숨은 동기를 분석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세요 이 사건은 여기 좀 중요해요 텍스트지만 잘 읽어봐야 됩니다 디너 파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5명의 친구와 지인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살해당했습니다 모든 단서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나요? 컴퓨터에 답을 제출하고 사건이 정말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현장을 관찰하고 각각의 문자 상자에 있는 질문에 답답하세요 답답하세요? 답하세요 아우 정말 답답하네요 5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요? 2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요? 클라라의 사촌은 누구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오케이 아우 아 여기 각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를 또 이게 추리를 해야 돼? 와 이거 되게 괜찮은데? 난 보통 추리 게임 하면은 너무 막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대화하고 약간 단간론파처럼 단간론파나 역전재판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막 그 단서들을 계속 수집해야 되고 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잘 못했었거든요 여기는 뭐 지금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는 거는 거의 없고 주변에 있는 단서들로 추리를 해야 되나 봐요 물론 문서 같은 것들도 좀 있기는 하겠죠 오오 실사네 깁슨 해리 성별 남 신장 오 오 어떻게 읽어요 이거? 에드윈브릭스 변호사? 변호사 명함이 있네 본인 본인 명함일까? 아니면은 지금 법적 문제로 변호사의 명함을 갖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이네 낙태클리닉? 어? 뭔가 아이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나 봐요? 이건 뭐지? 오우 날짜 예약하기 아 이게 번호가 아 이런 거 잘 적어뒀다가 어떤 번호인지를 찾아내야 되겠네 4456264 잠깐만 어딜까? 어딜까? 일단 여긴 아니야 다른 것들도 좀 찾아볼게요 어? 포크? 흉기인가? 근데 브금이 되게 좋네요 약간 로스트헤그에 나올 법한 브금 아니냐? 하하하하 여기 막 계란들 뛰어다니고 있고 막 쓸데없이 평화로운 그 브금이 있잖아 잠겨있네? 아 데모에서는 문을 열 수 없구나 이건 뭐지? 읽기 판타지아무르 대리주차 날짜가 저녁 8시 22분까지 시작은 6시 49분이네요 끝은 8시 20분인데 그 약간 2분 동안의 시간에 출차를 한 건가? 해외는 부가세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따로 내야 되죠 상호작용되는 게 어 여기 상자가 있어요 상자를 열어볼 수는 없는데? 해피 버스데이 올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요 클라라 AAA에 있는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곁에 둔 헨리는 정말 행운하에요 클라라와 헨리는 연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축하해준 건 제이크군요 클라라와 헨리 제이크 아 근데 나 이름 외울 줄 모르는데 헨리! 얘가 깁슨 헨리구만 오케이 그러니까 헨리가 남자친구인 거지? 헨리의 여자친구 클라라 그리고 클라라의 생일이었고 오늘이 어? 여기 또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문서들이 있구만 헤더 브라운 헤더 브라운 클라라 깁슨 아 이건 연인 수준이 아니라 결혼을 했네 부부예요? 이게 뭔가 단서인 거야? 그냥 편지일 뿐인데? 아 어디에서 왔는지를 추론해서 어떤 편지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건가? 아우 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생각보다 뒤에 문서가 있어요 클라라 날 보러 온 지 한 달이 지났네 우리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니? 그와 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해 헉! 지금 둘의 사이가 별로 안 좋군요 부부가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면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낙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는 클라라가 임신을 한 상태지 않을까요? 하긴 살해 현장에서 화기애애한 부부가 있을 리가 없지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여기서 얘들은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음... 60초를 찍었어요 토마토 수프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다가 배 빡쳐서 나 이제 토마토 수프는 도저히 못 먹겠어! 하고 얘가 박차고 일어나서 얘를 찔렀어 포크에 맞고 억! 하고 쓰러져서 피를 토한 거지 오케이 완벽한 술이다 나갈 수 있어요? 봉쇄줘? 안 나가져요 이건 뭐야 클라라 생일 4월 22일 2003년이군요 4월 22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어? 3월? 의사 진료 예약일이야 낙태에 관련된 거겠지? 2월 클라라 LA로 출발 LA에서 돌아옴 클라라가 바람 폈나? 일주일이라는 꽤 긴 시간에 출장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게스트 리스트 제이크 에드윈 제니 여기가 그 깁슨 부부의 집인 것 같아요 그죠? 깁슨 부부의 이제 생일 파티에 애들을 초대한 거지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편지가 제이크였죠? 음 제이크가 선물을 준비한 것 같고 근데 이런 단서로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아래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고 주방은 딱히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음 음? 뭐가 있네요 냉장고에 안녕 허니 난 쇼핑하러 나가 식탁 좀 차려줄래? 기억할 것 내 사촌동생은 와인 못 마심 대신 오렌지 주스를 내줄 것 에드는 왼손잡임 사촌동생은 와인을 못 마시고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자 밝혀졌습니다 5번이 사촌동생입니다 근데 사촌동생이 에드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아 잠깐만 에드가 왼손잡이라고? 어? 식기가 왼? 쪽? 예 다 있네요 수.. 숟가락이 음 음 모르겠군 왼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인데 식기의 위치는 지금 다 똑같거든요? 아 포크가 왼쪽이다 오른손잡이면은 포크를 왼손에 잡고 고기를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칼질을 한단 말이야? 1번자리 나이프가 왼손이라고? 어? 오 그러네 야 지금 위치를 보면은 칼이 다 오른손쪽에 있거든?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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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이야 얘만 칼이 왼쪽에 있어 와인잔 자리도 보라고? 근데 와인은 솔직히 왼손.. 오른손잡이 생각 안하고 마시잖아요 너네 막 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만 마셔 그래요? 그건.. 그건 아닌거 같애 그건 아닌거 같고 어.. 어.. 난 칼의 위치가 맞는거 같은데? 칼의 위치 그리고 얘도 지금 자국 보면 원래 여기에다가 더 썼어 근데 왜 얘는 먹은 자국이 없지? 입맛이 없었나? 아 안왔나? 자 일단 다른것도 봅시다 아주 흥미롭군요 다른 방은 갈 수가 없네요 지금 데모여서 아 아쉽다 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단서들만으로 추측을 해야돼? 일단 추측을 했을 때 이게 계획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식사를 하다가 무발적인 사례가 일어난거 같고 헤더 브라운이 누구지? 아.. 엄만가 보다 엄마의 편지봉투네 이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가 LA거든요? 그냥 LA로 간게 그거네 엄마 보러 출장이 아니라 음? 전화상호작용은 왜 해놓은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건의 진상까지 파악하는거는 좀 무리고 여기에 있는 질문들만 알아낼 수 있는 단서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쪽이 에드고 이 둘이 부부라고 치면 이쪽 둘 중 한 명이 제이크고 한 명이 제니란 말이야 선물상자 편지를 봐보라고? AA에 있는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A가 뭐야? 당신을 곁에 둔 헨리는 정말 행운하여 좋은 한 해를 맞이하길 바라요 제이크 아! 지금 말하고 있는 투가 조카가 아니야 그러면 사촌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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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가 되는거야? 제니 됐죠 2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요? 몰라요 5번에는 그러면은 5번이 제니인거잖아 그러면 음 지금 단서들로는 뭐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는거 같은데 내가 뭐 놓친게 있나? 이거 이 테두리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명칭이 있나요? 저스트 테두리 아니 나 미쳤나봐 다들 옷들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힘든데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놓친 느낌이야 내가 안 본 게 있나 봐 2월 11일 2월 17일이거든 그 사이에 뭔가에 예약을 했어요 2월 11일부터 17일날 아내가 없는 사이에 이것이 무엇일까? 전화를 걸어보자고? 아니 이거 전화 번호 안 눌려 그냥 전화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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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방에 걸려있으니까 제가 못 보죠 이런 쓰레기 똥개 열어봅시다 오우 인테레스티 성냥값이야 판타지아무르 일치 판타지아무르 일치가 아니라 성냥인 것 같은데 판타지아무르 이건 뭐야 섭스텐셜 멕스 핑크라일럿 핑크라일럿 장수 흔적과 얼룩이 남지 않음 비어있는데? 아 여기 립스틱이 떨어져 있었네 일단 립스틱을 통해서 이게 여자의 가방이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죠 니코 패치 니코틴 패치 담배 흡연자인 것 같아 금연 보조제 어쩔 딱히 가방에 뭔가 의미있는 단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판타지아무르 판타지아무르에서 왔다 그리고 그 판타지아무르는 여기와도 연관이 있어요 어? 잠깐만요 야! 판타지아무르네 아까 전화했던 곳이 판타지아무르야 2월 14일 예약하기 판타지아무르 어? 늦세 붙어 힙합 뿜 안 붙어 이게 아니라 판타지아무르에 아! 알았다 야 이거 지금 판타지아무르가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식당이거든? 와이프가 잠깐 본가로 갔을 때 남편이 바람 폈어 14일 날 식당을 예약하고 여기 주차 기록도 있고 헐! 바람핀 사람이 제니야 이거 제니 가방 아니에요? 그치? 이거 제니 가방 맞네 대박 야 잠깐 와...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아 지금 온몸에 소름 돋음 잠시만 자 3번이 제니예요 와 소름 제니가 칼맞아 죽었어 누가 죽었습니까? 제니 그럼 살인자는 와이프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클라라 그럼 이번에는 이번이 남편일까 아내일까 그게 지금 관건이네 와인에 약을 탄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와인잔은 새 건데 3번만 마시고 쿵! 내려놓은 것처럼 지저분한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이게 지금 포크가 떨어져 있어서 난 포크를 찌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마시고 쓰러졌어 피를 토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찔렸으면 다른 곳에 피가 있었겠지 이건 이건 독살이 맞는 거 같아요 어... 어 맞는 거 같아요 어... 어? 어? 어... 찾았죠? 자 이게 뭘까? 이 제품에는 벤... 벤자... 벤자클린 벤자클린 이게 뭔데? 복용하면 심각한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이 게임 이런 게 추리 게임의 맛이구만 응 쓰읍 맛있어 24시간 동안 4000mg 이상의 벤자클린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매일 3잔 이상의 알코올 음료 섭취 7000mg 이상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어...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이 글을 누가 썼어? 이 글을 클라라가 썼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클라라가 죽인 게 아니야 그러면? 클라라가 식탁을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그럼 남편이 여기를 준비했다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글쓴이가 남편 같은데? 어? 죽은 게 클라라일 가능성도 있다고? 아니야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클라라가 죽었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방은 클라라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냥이 이 판타지 암으로가 있잖아 여기가 바람핀 현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클라라의 가방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니는 미자라서 술을 못 마시는데요? 제니가 미자라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 아 지금 오해한 게 내 사촌동생은 와인을 못 마시면 여기에서 미자라고 추측을 한 거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냥 와인을 못 마신다는 거고 그건 미성년자라는 단서가 될 수 없어요 이걸로 오해를 한 거 같아요 지금 그 립스틱 뚜껑에 자국 안 남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모든 립스틱에 다 붙는 문구 아니야? 근데 잘 묻던데? 어 잘 묻어 애초에 이게 립스틱이 있는데 여기에 립스틱 자국이 있다는 거는 그냥 그거를 유추하는 거지 이게 그 흔적이 안 묻는다는 별로 중요한 문구는 아닌 거 같아요 그게 좀 기이하긴 해 왜? 왜? 굳이 이런 문구를 붙였지? 진짜로 흔적이 안 남는 게 중요한 단서인 건가? 그러면 죽은 사람은 클라라야? 난 이게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식사를 준비한 사람은 집사람이란 말이야? 클라라 아니면 헬리란 말이야? 클라라 아니면 헬리인데 어떻게 불륜녀가 클라라를 죽일 수 있겠어요? 어? 야 잠깐만 클라라가 야 잠깐만요 헐! 클라라가 피해자면 말이 돼요 그치 헬리가 했겠지 헬리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헐! 이 약을 그러면은 헬리가 넣은 거야? 오마이갓 클라라 살인자는 헬리 그리고 이번 의자는 내가 봤을 때 걔야 남편 왠 줄 알아? 헬리일 수밖에 없는 게 얜 와인을 손도 안 댔어 자기가 와인에 독 타가지고 혹시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지 와인잔에다가 독을 탔는데 이게 어떤 음료인지 섞일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진짜 와인에 손도 안 댄 거야 더 웃긴 건 원래 여기에 와인잔이 있었는데 입을 안 대고 그냥 여기로 옮겼어 그리고 아내가 쓰러지니까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놀라면서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의자가 자빠진 거지 연기 헬리 자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제출을 한번 해보죠 답변을 제출하면 데모가 종료됩니다 과연 답이 맞을까요? 5개 중 1개의 정답을 맞췄다고? 네? 마맘매야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 이거 영어로 쳐야 되니? 한국어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가는 또 정답이라며 너무 이상한가? 뭔가 하나는 맞았는데 그냥 정답 알려줘 다시 하나 둘씩 차근차근 알아보자 야 그래서 사촌이 누구야? 제이크야 제니야? 에드는 왼손잡임과 내 사촌동생 와인 못 마심을 따로 적는 거에서 일단 에드는 내 사촌동생이 아니라고 확신을 할 수 있죠 제이크가 AA가 있다고? AA는 익명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으니까 술을 입에도 안 댄 거야? 알코올 중독 치료 때문에 안 먹으니까 아 어렵네 제이크 이게 맞을까? 자 일단 실험을 좀 해볼게요 이게 영어도 적용이 되는지 자 이거를 지금 내 안 까먹게 사진을 찍어놓고 이 정답을 제출해볼게요 이랬는데 정답이 0개가 되면은 한글로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이번에도 한 개만 맞췄는데? 일단 영어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잖아 영어도 적용되고 한글도 적용되는데 너는 계속 한 개만 맞네? 이게 말이 되나? 어? 자 지금 제가 너무 첫 단추를 잘못 깬 것 같아서 처음부터 한번 보자고요 좀 적으면서 해볼까? 어 메모장을 켜가지고 단서를 하나씩 적어보자고 자 제이크 생일 축하하러 자리에 옴 알코올 중독이었음 정도의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내려놓고 자 판타지 아무르 클라라가 LA에 가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여길 방문함 지금 누구의 영수증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 가방 지금 여기에 등장인물은 여자가 제니와 클라라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방은 클라라와 제니 둘 중 하나의 가방 근데 보면은 그 LA에 가서 있을 리가 없는 절대 여기를 들를 수 없는 사람이 클라라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방은 제니일 수밖에 없어 가방은 제니의 것 자 일단 3번의 자리는 립스틱이 묻어있는 걸로 봐서 클라라일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은 내 사촌동생은 와인 못 마심 일단 이거 글을 쓴 사람이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클라라일 건데 그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냅두고 에드윈은 왼손잡임 사촌동생이 누군지 몰라 아직까지는 아 심지어 이때가 생일날이잖아 그지? 생일날의 상석이 3번이기 때문에 3번은 클라라가 맞는 것 같아요 5번 자 5번 자리에 오렌지 주스 클라라의 사촌동생임 네 이 글을 쓴 사람은 클라라가 맞아요 내 사촌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클라라의 사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아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거 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건 클라라가 쓴 글이 맞고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인데 남자 주인공 헨리 헨리는 뭐가 없네 여기서 들어가시고요 헨리 낙태 클리닉 명함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에드윈 브릭스 변호사의 명함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에드윈 쪽으로 가서 에드윈 변호사임 어? 닥터 리차드슨의 진료를 예약했다고? 리차드슨이 아니 근데 여긴 또 낙태가 아닌데? 닥터 테리 찰스턴이잖아 여기는 지금 닥터 리차드슨과 진료 예약이 돼 있잖아 근데 낙태가 아니야 난 진짜 낙태라고 확신을 하고 했었는데 테리 찰스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고 자 이 상황을 보자 5번이 오렌지 주스 클라라의 사촌동생이고 3번이 클라라일 확률이 99% 에드윈이 왼손잡이인데 솔직히 여기에 이 식탁에서 왼손잡이를 간호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1번이 에드윈일까? 칼이 왼쪽에 있으니까 1번 에드윈 야 사촌동생이 제이크냐 혹시? 제이크라는 생각이 좀 드네 이게 지금 너무 사무적인 말투여가지고 나는 제이크가 그냥 회사 동료인 줄 알았는데 사촌동생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럼 5번이 제이크가 되겠네요 자 1번이 에드윈 3번이 클라라 5번이 제이크 4번과 2번이 불륜관계 야 이거 난 이 집에서 쓰레기가 나왔기 때문에 살인자가 헬리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한 거였거든? 근데 제니가 죽였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약은 사용설명서만 보면은 그냥 독약인데? 이거 왜 먹어? 아 어려워 5번 의자에 누가 앉았나? 제이크 클라라의 사촌은 누구인가? 제이크 누가 죽었습니까? 클라라 자 내가 아까 사진을 찍었을 때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다 틀렸잖아 지금 여기에서 이전에 제출했던 답변과 중복인 게 누가 죽었습니까? 클라라밖에 없어요 이번 의자에 제이크가 내가 왜 제이크로 썼지? 왼표? 진짜 너무 잘못 방향을 잡았었던 것 같네 제이크가 사무적인 관계라고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었던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어렴풋이 추측을 해보자면 헬리랑 제니는 바람을 핀 게 맞고 제니가 임신을 한 게 아닐까? 어 그래서 낙태를 알아본 거지 명함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 살인자가 내가 헬리라고 적었었는데 아니라면 한 명밖에 없지 않아? 제니 2번 의자에 누가 앉았었나요? 근데 왜 2번 의자지? 술을 안 건드린 사람의 정체가 뭘까? 아 제니가 임신해서 술을 안 마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2번 의자인 제니다? 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너무 끼워 맞추기식인데 단서가 너무 부족해 확실한 추리가 좀 힘들어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촬영해가지고 제출을 해보자 우와! 제발! 이게 맞았어!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추리가 틀어지게 됐었냐면 우리가 제이크를 회사 동료로 오해를 한 거부터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약간 좀 친근함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는 애초에 다 반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조금 더 친근하게 생일 축하해 클라라 약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사촌 동생일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은 뭐 시스터 이런 정도로만 적었어도 우리가 훨씬 더 추리를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이크를 헛다리 짚는 바람에 막 제니가 사촌 동생이 되어버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좀 많이 얻나갔었는데 이제 제이크가 사촌 동생인 거를 아니까 모든 게 다 들어맞는 느낌 살해당한 거는 클라라가 맞고 살인자가 제니야 아니 이게 이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독약이 우리 집 쓰레기통에 나와서 그게 문제였어요 이 가방에 있었으면 이 가방에 그 약통이 있었으면 빼박 제니가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또 부엌 쓰레기통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헷갈렸어요 제니가 어떻게 약을 먹였을까 거기까지는 지금 추론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쩌다가 또 집 쓰레기통에 이렇게 몰래 버렸을까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추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단서가 다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계속 좀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추리를 했었어야 됐어 이게 지금 데모여서 단서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데모가 아니라 정식 발매가 됐을 때는 조금만 더 구체적인 단서들 훨씬 더 이렇게 추론하기 쉽게 아 근데 그러면 추리게임이 너무 쉬워지나? 추리게임이 추리게임이 아니게 돼버리나? 그래도 좀 결정적인 단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지는 않게끔 해줘야지 아 이 술을 안 된 게 임신을 해서 금주를 한 거였구나 지금 와서 이해가 되네 난 제이크가 또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뭔가 단서가 나오면은 여기에 갖다 대면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저기에 갖다 대면 저기에도 적용이 돼 그래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뭔가 단서들이 너무 투머치 했다 사람을 일부러 헷갈리게 진짜 일부러 설계한 거면은 내가 인정인데 아니라면은 조금 아쉬운 게임이지 않았을까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완벽하게 추리를 다 했고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인베스티게이터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은 심도 있게 파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녹화 acting zaten 소 quem 같이 아 그런 갑자기 갑자기 이야기 으 mm owner